여러분 안녕하세요. 3부에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를 또 재미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얼굴이 좀 빨갛지 않습니까? 혹시? 혹시 운동화가 오신 건가요? 오늘 저기 좀 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한 반나절? 밖에 다르는데 오늘 완전히 날씨가 햇빛이 너무 세서 금방 타더라고요. 혹시 제 얼굴 보시고 술 먹었냐 이런 분이 계실까봐 큰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제가 준비했거든요. 보겠습니다. IPO 대여였던 우버리프트 만약에 상장 초기에 투자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한 번 같이 볼 거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9년 상장 당시에 상당히 관심이 컸었고 일부에서는 우버가 말이죠. 우버가 향후에 애플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시가총회를 보유하는 큰 기업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까지 있었는데 어쨌거나 한 3년이 지났죠. 그런데 현재 결과까지 한 번 보시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우버가 지금의 테슬라의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누구나 많이 기대했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골드막사스가 S&P500 지수의 전망을 바꿨다는 거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아주 칭찬을 많이 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실적을 보였는데 오늘 발표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어서 볼 건데요. IT 컨설팅 업체죠. EPE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마치 이 실적이 잘 나올 거를 얘기했듯이 일단 제프리가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전망을 보여주면서 보유해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가 무려 455에서 67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EPEM이 본부장님의 픽이었던 그 기업입니까? 제가 좀 얘기했던 사실 그런 종목이고요. IT 컨설팅 업체인데 일단은 수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 보통 회사 전산만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어떤 만약에 전산이 필요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기업에 물어보고 적절한 개발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정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기업이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400달러 중반대였거든요. 처음에 소개한 게. 그런데 지금 제프리가 목표 주가가 올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재 주가가 569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면서 이건 일단은 목표 주가가 올라간 걸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무생님 이렇게 미소가 샥 지어지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와요. 제가 EPM 실적이 나올 때 진짜 긴장했어요. 안 좋을까 봐. 왜 긴장했냐면 좋아도 요즘에는 잘 나와도 주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게 되면 체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만약에 잘 나오거나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최근에 좀 많이 매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탑 50종목에 보게 되면 한 40위권까지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잘 나와야 된다 그런 약간의 좀 긴장이 있는데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건데요. 일단은 예상치는 1.94였습니다. EPS가. 그런데 2.05가 나와주면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39.4%의 놀라운 증가세를 좀 보였습니다. 더욱더 올라온 건 뭐냐면 올해 전체 전망을 EPS 7.77, 7.89에서 8달러 중간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EPS, 매출 전망치까지 3박자가 다 맞는 모습을 보여줘서요. 주가 현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느낌상 오늘은 600자를 좀 찍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직도 조금 더 좋아질 룸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 실적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한 표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표가 2020년 12월까지 작년까지 모습이 있는데 그때 EPS가 얼마였냐면 6.3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6개월 지났죠? 지금 얼마 나오냐면요. 7.7, 7.89 그러니까 올해 예상하는 건데 이걸 8달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8달러면 거의 2달러 이상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죠. EPS만 해도.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매출까지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팔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오늘 일단 잘 나온 거에 비해 주가가 올라갈 폭이 제가 보기에는 한 4, 5% 올라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600자를 찍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받김이, 실적이 좋아서 사실 손받김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570달러에서 끝났거든요. 어제 끝났는데 이게 원래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보통 주가가 빠집니다. 밀려야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여기서 오늘 빠질 수도 있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건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털국 한번 가보자. 차익실현. 차익실현.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실적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후에 E-PAM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보실 때 이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파란색이 매출이고요. 이 분홍색이 어닝인데 진짜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템베거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까지 제가 안 게 아니고요. 월급에 평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S&P500 EPS 제가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장이 S&P500이 42번째 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가냐, 왜 가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얀 선이 일단 EPS의 모습이거든요. 보신 것처럼 1971년부터 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 동안에 올라가는 모습 확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빠지고 닿지만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결국에 현재 EPS가 사상 최고치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시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실적과 연관돼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좋다고 하면 언젠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좀 무섭게 보고 있습니까? 슈카님은? 저요? 어떤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가장 빠질 만한 이유. 중국이 저러다가 중국 정부가 진짜 한방에C 모르겠다고 뭘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빠지는 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테이퍼링. 아 테이퍼링이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다 내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테이퍼링이 그나마 시작이 숨어있는 낙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과거에 테이퍼링 사태 때 주가가 어떻게 연중인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발표를 합니다. 버넼크 의장이. 이때였는데 이때 빨간색. 이때 주가가 얼마나 빠지냐면 지수가 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6%요? 그리고 실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때도 역시 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2014년 1월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긴축발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났을 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수가 빠졌고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도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두 달이면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6% 빠지는 거면 굉장히 공포가 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실제 테이퍼링이 발표가 되거나 테이퍼링이 시작돼도 지수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 올라오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테이퍼링이 갑자기 내일 발표가 되고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올해 연말 만약에 시작한다 그래도 주가는 빠지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표입니다. 제가 저 테이퍼링 발표할 때 처음 발표할 때 사실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었던 때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죠.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주식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현업에 있었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금리 시장도 날아다니고 주가도 약하고 그냥 모든 게 다약한. 그렇죠. 진짜 다강한 게 아니라 다약한 시장이어서 다들 팔자고 난리였는데 라고 말할 때 살 거리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저는 테이퍼 텐트럼 이런 거는 솔직히 어차피 채권 매입 축소가 되겠죠. 언젠가 금리도 올릴 것이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가장 두려웠던 기억이 2016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저는 진짜 시장이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선물 지수가 엄청 급락했잖아요. 시장이 끝나는 것처럼 그때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영국이 탈퇴할 때. 브렉시트. 그때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를 보게 되면 이 정도 빠진 게 진짜 공포스러웠는데 사실 이 정도는 저는 그냥 가볍게. 테이퍼링보다 트럼프 아저씨가 조금 더 공포스러우셨다. 그때 당시 낮에 안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있었습니다. 10몇 퍼센트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쉽게 가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금리 이상은 가격이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또 금리 이상은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이상과 똑같이 지수가 올라가면 똑같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 번 잘 견뎌보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버하고 리프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버하고 리프트는 IPO 대호였습니다. 대호. 장난 아니죠. 실제 보게 되면 상장 당시 알리바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어서 3위 4위를 차지했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19년 10월 상장한 우버를 보유했거나 3월 상장한 리프트를 보유했다고 그러면 현재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우버는 7% 마이너스입니다. 상장 대비 마이너스인가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버가 안 좋았습니까? 리프트는 마이너스 29%입니다. 아 리프트. 그냥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죠. 주식의 향방은. 이 정도 좀 안 좋은 건 알았는데 마이너스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5달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41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많은 월가의 평가를 듣고 진짜 이 기업이 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약에 딱 몰빵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을 3년 지났죠. 봤더니 계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진짜 혼자 굉장히 소외감이 드는 거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가의 평가가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확연한데 이 두 종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유한 분은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뭐 애플이 이길 것이다 시가총 1등이 될 것이다 이런 찬사가 이어졌던 기업이 지금 어쨌거나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 이 공유 경제가 돼서 상당히 물론 팬데믹이 좀 문제가 컸지만 어쨌거나 돈을 벗보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다음 표를 갖고 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저때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방송을. 이때 유튜브. 하고 있었죠. 이때 유튜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채팅창에서 막 싸움이 있었는데 테슬라냐 우버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비슷하게 보였는데 우버의 기대감이 뿜뿜하던 시절이어서. 뿜뿜이었죠. 완전히 뿜뿜이었죠. 테슬라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버를 선택해야 됩니까 막 싸우던 때가 있었는데. 야 그때 테슬라에서 우버로 가신 분은 정말 핀을 물리신 거고 대신에 우버에서 테슬라 오신 분은 좀 많이 버시는 거고. 그렇죠. 제가 그때 결론을 확실히 드렸어야 했는데 미래에서 보다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표를 준비하면 느낀 게 뭐냐면 3, 4위였는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구글을 앞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상장 당시에는. 진짜 대화였죠. 그런데 다음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리프트는 말씀을 드렸고 우버 실적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나온 거거든요. 우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녹색이 매출입니다. 아래쪽은 에비타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에비타. 즉 영업이 가까운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잖아요. 여전히. 플러스가 없네요. 그런데 플러스가 없는데 가장 안 좋은 시점이 뭐냐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조금 조금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어느 중간에 브레이크 인포인트에 도달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BEP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도달하려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빠지고 하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실망이 극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오늘 나오자마자 좋았거든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보였다는 극히 산방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버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처럼 적자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매출도 보시게 되면 증가하다가 다시 빠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정말 제가 한 마디 표현한다고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다? 실적이 너무 뭔가 좀 산만하다? 이런 표현. 산만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당시에 2019년 초에 분위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버의 어떤 기대감이 쏠렸던 이유는 제 기억에 따르면 우버가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사실 기사님들 월급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율주행이 되면 기사님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그랬죠. 아니면 로봇이 운전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버는 돈 벌 일만 나왔다 그랬는데 2년이 지난데 아직 자율주행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숙하님 대단하십니다. 혹시 기사를 보신 거 아니었어요? 실적은? 어떤 기사예요? 오늘 실적을.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오늘 실적 잘 나왔는데요.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만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드라이버가 최근에 부족했어요. 막 이제 차가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드라이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아서 이들이 이제 인센티브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 불러들이려고. 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어야지 아직까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부담이 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무인은 한 3, 4년 내에 되겠습니까? 이게? 무인은? 머스크 아저씨는 1년 내로 된다고 호언장담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기술 개발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적인 조항까지 따라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만 보시면서 실제 우버의 실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게임스탑이 요즘에 조금 잠잠합니다. 조금 잠잠합니다. 잠잠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가져온 표를 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게임스탑의 올해 공매도 최초의 물량이 얼마였냐면요. 7,120만 주였습니다. 그러면 7,120만 주니까 공매도가 엄청 많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 발행지수가 6,600만 주거든요. 더 많아요. 실제 공매도가. 빌려서 때립니다. 이게 왜 되는 거냐 했더니 말씀드린 게 뭐냐면 T플러스 1이 결제의 모순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서 이게 더 많은, 실제 발행수점이 더 많은 거거든요. 공매도 수수량이.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밑에가 7,120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감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커버링이 나오는 거니까. 쇼커버. 쇼커버가 나와주면서 얼마냐면 지금은 807만 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90%가 빠졌네요. 9분의 1로 급감한 거죠. 그러니까 7,120만 주에서 807만 주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 월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월가의 분위기가 이게 올라간 이유가 공매도를 쥐어짜서 사실 커버하는 걸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807만 주 남았으면 솔직히 이거는 조금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보통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와주면 일단은 그다음에 뭘로 올릴 것이냐. 게임스탑의 주식을.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세라고 위협하지 않으면 게임스탑이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실적이 안 좋은데. 저는 솔직한 말로 게임스탑에 한 번 쫙 빠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1번대. 1번대. 1번대 이미 다시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공매도가 다시 한 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쨌거나 올라갔는데 그때 빠진 게 92% 빠진 거 아닙니까? 엄청 빠졌죠. 그다음에 67%, 이번에는 50%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공매도 비중이 9분의 1로 극감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게임스탑이 상승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라올 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과거의 게임스탑이 아니니까 조금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멀리 보시라고 다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9분의 1로 극감한 게임스탑이 공매도 물량이 났습니다. 공매도 많이 줄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건 하나 좀 보시고 넘어갈 건데요. SOC라고 하는 우리가 뭐죠? 소셜미디어 ETF가 있어요. ETF군요? 여기 보면 페이스북도 있고 스냅도 있고 쭉 있는데 보시면 이게 상장 이후 처음으로 200일 선정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테크닉크라는 구성은 하지 않지만 ETF는 좀 필요합니다. 봐야 됩니다.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고점 대비 한 20%의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딱 200일 선은 턱걸이 걸려 있거든요. 빠진 폭이 왜 빠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유 종목이 페이스북, 스냅, 텐센트, 그다음에 트위터, 카카오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알파벳, 네이버, 매치그룹, 네디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빠진 폭의 주범은 누구냐면 텐센트, 네디즈. 중국 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만약에 추세가 잊어진다고 하면 200일 선을 깨게 되면 보통 미국은 가장 중요한 200일 선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깨지면 그때 물량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지거나 조금 더 악세를 보인다고 하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잘 버텼던 소셜미디어 ETF가 약간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저기를 딱 표시하시길래 지금인가요? 살 때인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ETF는 아시겠지만 개별 기업이 아니고 모여 있는 기업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제가 보기에는 ETF는 테크니컬 구성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지가 되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깨진다고 그러면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카카오가 최근에 밀립니까? 카카오요? 카카오 좋습니다. 이만큼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문제는 아니고 중국 기업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에시 실적을 볼 건데 에시가 이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보통 온라인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이 가장 일조한 상품이 뭐냐면 마스크였어요. 마스크. 마스크를 가지고 보통 직접 만든 마스크.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스크. 예쁜 마스크인가요? 그런 걸 많이 판매했던 그런 기업인데 마스크 사러 들어왔다가 이것저것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스크가 좀 덜 팔린다는 어떤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거나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였고 같은 아마존과 똑같은 맥락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에시에 대한 기대명이 컸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거 전망시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표를 갖고 왔는데 딱 보시게 되면 실적이 나오자마자 한 1분만에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걸 보면 상상 놀라운 게 실적이 나올 때 동시에 여러 개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네. 딱 나오죠. 그럼 좋네 좋네 보고 있으면 이미 빠지고 있어요. 빠져 있어요. 2번밖에 안 읽었는데 어떻게 저 맨 아래에 있는 그 결점 요만한 걸 찾아갖고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고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읽고 하다가 보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읽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저녁에 있을 때는 이걸 읽지 않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일단 시장을 보면 읽기도 전에 이게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먼저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전망치가 워낙 안 좋으니까 빠지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건 볼 필요 없이 안 좋았거나 보시면 좋은데 EPS하고 매출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매출도 보게 되면 24%가 증가하는데 적은 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전망치 때문에 빠졌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버 아까 말씀드렸죠. 우버가 딱 보시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마이너스 51센트를 플러스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0.53입니다. 그냥 플러스.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엄청 좋아졌고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버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을 확대하다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비용 지출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한 3%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대단한 분들인지 시적에 나오자마자 반응한다는 거. 그럼 가끔 저게 기계가 아닌가 생각도 했던 게 사람의 속도가 아니던데요. 그렇죠. 나오자마자 움직이는 거는. 그렇죠. 우리 슈카님도 미국 장애에 대해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해외 선물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 선물 때문에. 해외 선물이나 밤새문서 그걸 본문을 많이 했는데 특히 기억이 나는 게 나는 호재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이 이야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 커서 솔직히 오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적 발표 시즌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잘 나왔는데 빠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못 나왔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다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실제 꾸준히 좋아지는 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때는 진짜 너무 어렵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담이 여담이지만 제대로 한번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실적이 좋을 거다. 위로 갈 거다 생각을 하고. 혹시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저 아래 손절을 걸어놓고 사고 있었는데 진짜 실적이 좋았는데 쫙 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어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래 위로 흔들리면서 제 손절을 아래로 매도가 나가고 손절이 나가고 위로 갔던 그런 쓰라린 사담이 죄송합니다. 그래도 슈칸님은 지금은 훌륭한 유튜버가 되셨으니까 그런 건 다 추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잘했으면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저희도 정보 전달자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로비누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장반꿀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장반꿀이요? 제가 홍반꿀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장반꿀 얘기가 나왔고 장우석 본부장 따로 가면 뭐 하여간 뭐. 본부장님도 그 경지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로비누드로 얘기해요. 로비누드때문에 제가 워낙 많이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라가서 지금 보니까 3, 4일 만에 2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표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제 얘기는 아니니까요. 짐 크레이버가 오늘 로비누드로 급등을 보면서 만약에 지금 이익이 났다 그러면 매도하라고 조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 주식을 좋아하고 나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급등한 주식은 먼저 따고 배짱해야 된다. 그 전법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급등한 주식은 일단 이익을 챙기고 나서 한번 고민해봐라. 이유 없이 급등한 주식? 이유 없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이유라고 하면 캐시홀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650만 원주 샀던 거 이게 다입니다. 지금 원래 전일은 490만 원주였고요. 점점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컨이 안 나왔을 때 잠정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표가 나옵니다. 오늘 SEC에 보고한 S1 서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내부자가 있는데 내부자가 이만큼 주식을 팔겠습니다 하고 기재해 보고하는 표예요. 대주주 매도를 보고한 거네요. 그런데 원래 락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락컵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락컵 기간 상관없이 내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보유한 주식의 15% 물량을 거래 첫날부터 매도하게끔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자기 자체 규정을 정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향하는 건데요. 9,788만 주를 매도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표기 보게 되면. 아까 캐시우드 누나가 산 거에 한 10배가 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는. 10배 넘죠. 10배 넘고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이 8억 주니까요. 거의 뭐 8분의 1을 팔아버리는 거죠. 10% 넘게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제가 파악한 내부자의 거의 모든 거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파는 건데 이게 무슨쟁이냐면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급등하고 있고 무슨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엊그제까지 제출한 잠정 실적에서 실적이 빠지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급등하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자기들도 팔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원래 내부자 거래는 낙박 기간이 설정이 돼서 3개월에는 못 팔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규제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월과에서 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뭐 만약에 상당시켜놓고 급등하면 팔고 나오고 이런 거 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제가 로빈우드의 이런 거래를 보면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내부자가 다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등할 때 팔게 되면. 그래서 이게 왜 허가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조만간 약 1억 주의 물량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1억 주의 물량이요. 1억 주 9,788만 장은 감이 없잖아요. 저기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죠. 아직 팔라는지 안 팔린 건지 모르는 거죠. 이거 보고하고 이제 팝니다. 아, 보고하고 파는 거예요? 네, 보고하고 팔기 때문에. 뭐 오늘도 팔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거랑은 많이 띄웠고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현재 로빈우드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그냥 막 찍어내는 거. 주식을 막 찍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AMC 같은 거 막 찍어냈죠. 아니면 이렇게 내부자가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 번 조금 천천히 보시라고 좀 좋은 대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 보고. 저는 이제 반했나 했더니 오세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잠깐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종을 준비해서 말이죠. 종을 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종을 분명히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종은 이제 곧 올 건데. 곧 올 거면 주문하셨습니까, 이미? 제가 한 거 아니고 아마 피디님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피디님이 종을 준비해 주셨어요? 종을 치고 그다음에 또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잠깐 종을 치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40년 뒤에 종초라 그런 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수 상황을 볼 건데요. S&P500이 0.2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다우가 0.35% 올라갑니다. 라스닥은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3대 지수가 플러스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장전에 나왔던 지표가 하나 있는데 실업수단 신청 건수가 있거든요. 봤더니 예상치는 38만 3천 건. 그런데 발표는 38만 5천 건으로 해서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실업자가 조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다시 한 번 확대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 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다시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지표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모부터 한 번 시제를 보시고 다시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비노드부터 한 번 보고. 로비노드도 궁금하네요. 1억 주의 오버헥 물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올 수 있을 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물량이 안 나온 거고 언제 팔지 모르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좀 더 밀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경계성 매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린 제가 추천했던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실적을 보인 게 없고요. 이팸 보겠습니다. 이팸. 이팸은 598달러 36센트로 조금만 더 가면 6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본부장님의 예언에 1불 60센트 모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조금 무리라죠. 그런데 뭐 찍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 번 기다려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또 잠깐 기사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골드막사스의 목표지수 상향 중앙을 볼 건데요. 골드막사스가 오늘 목표지수를 전보다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eps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지수는 4,700을 줬었죠. 4,700. eps는 200달러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입니다. 일자가 아닙니다. 1년 뒤 내년. 제 거 카피하면 걸립니다. 이래서. 제 거 오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갖고 가면 오타죠. 오타가 있으니까. 2022년 eps는 2022에서 211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목표지수 4,900 잡으면서 지금보다 11% 올라갈 수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어쨌거나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 선전. 그다음에 매출 증가, 이익 증가인데 결국 실적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4,900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못 간다고 그러면 이들은 이유를 잡고 있는 게 있는데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어쨌거나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목표지수 반 정도 하향 증가하면서 약 5% 증가로 잡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법인세도 결국에는 실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글로벌 법인세를 통일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충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사. 네. 본 적 있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대부분 다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글로벌 최저 한도를 아마 설정하는 걸로. 그렇죠. 15%인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저기 조세 회피처 이런 데로 도망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한다 하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약간의 세금 인상이 되면서 목표지수의 반 정도 떨어지는 걸 잡았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가져온 표가 왜 좀 예의주시하고 있냐면 이게 미국하고 이게 보게 되면 흰색이 미국이고요. 주황색이 이스라엘인데 같이 확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같이 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럼 미국이 언제쯤 감소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같이 가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60세 이상의 3차 도청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약 11%가 맞았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3차 맞은 분들의 어떤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도 언제쯤에 감소할 수 있을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편이니까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금 많이 감소했던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우리나라 저는 아직 1차도 못 맞았는데 저게 3차를 맞고 있는 게 좀 나눠져라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1차는 저기 8월 9일 이후에 예약하십니까? 예. 예약해야죠. 18세에 49세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예. 제가 18세 쪽에 들어갑니다. 하여간 이제 끄트머리 걸리신 건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3차 접종하고 나서의 확진자의 감소분을 한번 볼 건데 아직까지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감소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오늘 끝내고 실적이 나온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맵 안 보여주십니까? 실적이 나온 거 먼저 보고. 아 예. 차례가 있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모더나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6개월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6개월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능이 93%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간 빠지는 모습은 왜냐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인정하시죠? 하여간 주가가 빠지고 있네요. 제가 올해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모더나를 참 아닙니다. 모더나를 못 사는 게. 하여간 시그나는 민영 건강보험회사인데요. 이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전망치에 최근에 의료비 인상 때문에 약간의 보험회사의 실적에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3.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봤더니 이런 민영 건강보험 사실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보험을 하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감염할 때 일단은 보험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펜네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 업체죠. 스포츠 베팅 업체죠. 혹시 아시나요? 저는 도박 베팅 이런 건 하나도 몰라서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보니까 비슷한 기업이 있는데 스코어 미디어라는 기업을 이번에 20억 달러에 매수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현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스코어 미디어가 72.4%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펜네셔널에 빠져야 되는데 마침 오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원래 EPS가 92센트 봤는데 1.1치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 올라가네요. 사는 기업도 파는 기업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미누 보이는 것처럼 여기 나오죠. 내부자가 거의 1억 주 가까이라고 판매하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1억 주에도 가능성은. 제가 약 1억 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셋톱박스 업체가 있는데 로크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로크 아시죠? 로크가 이번에 조금 실적이 밋밋한 시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 8.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로크도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이거 진짜 잘 나온 게 뭐냐면 실제 0.13이었는데 0.52가 나왔어요. 잘 나온 거 아닙니까? 엄청 잘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한 1년 동안에 몇 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빠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렉트로는 아치 실적이 나왔는데 봤더니 0.12 예상했는데 0.79가 나왔어요. 엄청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파 2021 때문에 약간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축구를 못하니까요. 게임으로 푸는 거죠. 앉아서 막 하고 뭐.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장지인. 장지인의 말을 들으면. 제가 항상 지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분들이 우리 아들 이름을 장지인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지인은 이제 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지인이 말을 빌어보면 이런 게임을 많이 하는 거죠. 밖에 못 나가니까. 못 나가서 오히려. 축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오늘은. 이것도 하나 봐야 되는데 그 보험회사 중에서 레모네이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레모네이드요? 레모네이드. 네. 모르십니까? 최근에 나온 신생 보험회사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8.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볼 때마다 철저하게 실적이 많이 움직이네요. 무조건 실제로 가죠. 보게 되면 여기도 보게 되면 전망치 올리고 다 했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출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EPS하고 매출과 전망치가 다 맞아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하나가 빠지면 주가는 여전히 빠져버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슈칸님이 바라던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녹색이 좀 많은 편이죠. 새파란 녹색들이 보이는데요. 많은 보이고요. 그 다만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소위 그것도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녹색불을 키고 있는 거 하나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말이죠. 엔비디아가 오늘도 1.39%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다 왔다. 어디에 역사상 최고치에 다시 왔어요. 또 다 왔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바로 슬금슬금 올리더니 결국에 다시 왔네요. 물론 오늘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한 1%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뒷근치만 들면 사상 최고치 오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MD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나가 오늘 실제 못 나오는 바람에 약 1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또 시그나와 그 친구들 유나이텔스그룹, CBSS 같은 기업들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의료보험, 건강보험 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3부도 미국 주시대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실장 전반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실적들은 역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프로 TV와 함께한 글로벌 라이브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1부에서는 역시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오늘 되게 좀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준영 교수님이 중국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같은 규제를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외부에서 충격을 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중국의 어떤 속마음을 잠깐 봤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3부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시간 우버의 주가가 그렇게 못 올랐는지는 정말 정말 의외였는데요. 2년 전이 생각납니다. 우버냐 테슬라냐 둘 중에서 고민해서 저 라이브 할 때도 실제로 이렇게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2년 지금 지난 현재 보면은 한쪽은 뭐 마이너스고 나머지 쪽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시간에는 그게 있었죠. 저희가 지금 좋아하는 로빈우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버행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아마 이것만 듣고 가셔도 오늘 글로벌 라이브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더 좋은 뉴스와 더 좋은 정보로 내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